프랑스 프랑스 앉아! 앉아! 발! 엎뚱어! 빵! 고리야 밥 먹자 잘 먹었었거든요, 근데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 사료를 왜 처음으로 안 먹어, 이렇게. 근데 요렇게 생긴 게 안 맞지? 누가 데려간 줄 알았어요. 데려가서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.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딱 나타난 거예요. 보리하고 부르니까 어머, 지름 말고 막 노는 거예요. 목줄도 없고 살도 많이 쪘고 옛날하고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어요. 이게 지금 어렸을 때인데 한 6, 7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. 아마 진돗개는 3개월에서 8개월인 귀가 씁니다. 코가 다 무흥색입니다.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.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, 오른쪽에 콧구멍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선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있어요. 같은 강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콧구멍이 이렇게라는 건 똑같이 있네요. 콧구멍이 또 맵지 않기 때문에 콧구멍이 또 먹고 싶은 뱀김에 있는 것을 거야. 콧구멍이 또 달라져요. 콧구이 또 살살 경선으로 먹어요. 콧구이 또 밀만 먹였는지 살이 엄청 너무 맛있었어요. 콧구이 또 뱀김에 잘 어울리는 끓이는 물거리는 물거리는 물거리가 낫더라고요, 콧구이 또 터짐가 더 맛있는데 식구가 찍고 작업을 위해 재료가 있습니다. 밥만 먹였는지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고맙습니다 얘는 부리가 확실히 맞아요 기적 같아요 정말 헤어졌다가 만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라서요 저는 참 그분한테 감사해요 만약에 없었으면 못 봤잖아요 그분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할 것 같아요 멀리서가 났다를 찾아서 답을 맞췄요 또 찾아서 누워지나 그 사람에게 어팎을 바꾸는다고 보령이 더 좋지 않게 아니 이해 살았는데 되어있는 것 같다 reun격을 보인다